강남 찍고 명동 찍고 청담동까지 피부관리 하나 받는데 지친다 지쳐 피부관리 하나 받는데 하루에 절반 시간을 투자해주나요?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차비로만 벌써 몇만원이야 귀찮은 감수하고 받아왔던 피부관리 이제는 집에서 먹으면서 관리하세요 피부관리하러 강남 찍고 명동 찍고 청담동까지 참 귀찮으셨죠? 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돈도 많이 드셨죠? 맞습니다 어떻게 피부관리 하시죠? 예전에는 사실 결혼하기 전에 피부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좋을 때 관리하라고 여기저기서 많이 받아봤지만 사실 그 피부과 관리 받는 날은 어디 가기가 좀 그래요 귀찮죠? 귀찮기도 하고 머리를 그냥 다 올백을 해서 해놓으니까 이동할 때 보기도 안 좋고 번거롭고 그리고 피부관리가 잠깐 할 때 그때만 좋지 유지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일단은요 유지되는 것도 참 힘들긴 하지만 저는 참 오늘 소개해드리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마차가 너무 좋았던 게 일단은 피부관리를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맛이 좋아요 오늘 저희와 함께 히알루론산 마차 같이 함께 하실 거니까요 딱 집중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죠 콜라겐 히알루론산 마차로 맛있는 피부관리 피부에 좋은 콜라겐 지방분 0%의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으로 피부관리 OK 일본 최고의 녹차 생산지역에 마차를 넣어서 건강에도 좋고 맛도 OK 가루용토록 물, 우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 가능합니다 헝고비에 덧발라 팩으로도 OK 네 피부에 좋다는 돈 콜라겐 우리는 족발이다 돼지 껍데기다 많이 쓰셨죠 오늘은요 어떤 걸 소개해드릴 거냐면 지방분 0%인 그런 돼지 돈 콜라겐을 쓴 우리 콜라겐 히알루론산 소개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방금 돈 콜라겐이다 말씀하셨지만 이 콜라겐 히알루론산 들어간 것도 너무 좋은데 맛까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맛이냐면요 바로 말차 때문입니다 말차? 네 이 말차라는 건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이 말차의 본고장이 있어요 교토 근처에 우지라는 곳인데요 우지가 150년인가 정도 된 전통 찻집이 있을 정도로 차의 고장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승무원 생활할 때 교토 비행도 가고 하면 사실 이 우지에서 이 말차 있죠 시원한 말차에 양갱이 이렇게 조금 나오는 곳에서도 많이 먹어봤는데요 저희 나라에서 좋다는 녹차나 유명한 차도 많지만 이 말차의 구수함과 담백함 그리고 약간 달콤한 맛은 못 따라가요 이야 근데 콜라겐 히알루론산 플러스 말차까지 말차까지 저는요 사실 녹차 아이스크림 참 많이 먹거든요 근데 녹차의 그 씁쓸한 맛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말차는 어떻게 다르냐 일단은요 그 녹차의 씁쓸한 맛은 조금 더 줄이고 달달한 맛을 조금 더 높인 그게 바로 말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맛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말차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 돼지 콜라겐의 그런 비린 맛을 조금 더 덜 느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집에서 진짜 바리스타 느낌으로 우유에다가 이것만 넣으시면 녹차라떼 녹차라떼 진짜 좋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저도 거의 덕후거든요 근데 뭐 유명한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녹차라떼 못지않습니다 정말 맛있게 만들어 드실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 뭐 써서 안 먹는다 모아해서 안 먹는다 할 때 뭐 요플레나 녹차 아이스크림 만들어 주셔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저분자 돈 콜라겐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피부 위에다가 발라주기만 해도 네 이런 콜라겐들은 쏙쏙 들어오고 또 말차의 향까지 더 느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토 한방제약의 콜라겐 히알루론산 마찰을 만나보셨는데요 네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 피부관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토 한방제약의 정식 수입 제품입니다 단시간 160만개 누적 판매 빅히트 간편하게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13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토 한방제약에서 만든 콜라겐 히알루론산 마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30년 전통 엄청난 거예요 네 그렇죠 약 1887년부터 지금까지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이토 한방제약이 정말 또 획기적인 게 우주식품을 만드는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기술력이면 믿고 드셔도 되는 거잖아요 믿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이런 제품들은 아무래도 해외 제품이다 보니까 요즘은 또 직구 많이 하세요 직구가 싸다고 해서 그렇죠 직구 많이 하시는데 직구에도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죠 맞습니다 일단은요 상품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자 앞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앞면을 쭉 보시게 되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라벨이 생기게 되는데 이 라벨이 있어야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라벨인 거죠 근데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반대쪽을 쭉 보시게 되면요 네 이 부분 이게 사실 식품이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먹어야 되고 또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응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직구하시면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으로 유통기한 알 수 있죠 또 식약처에서 다 일일이 검사한 그렇죠 통과한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됩니다 네 일단은 뭐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제 보관이 또 가능하고 네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신선한 그런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이토 한방제약의 콜라겐 히알로노산 마차 네 저희와 함께 만나보시고요 오늘 건강한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한 피부관리 함께 해보세요 네 기존 이토 콜라겐 히알로노산과 동일한 4,995mg의 콜라겐과 5mg의 히알로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섭취와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공법으로 흡수율은 높이고 찬물에도 잘 녹습니다 남녀노소 좋아하는 마차로 거부가 없이 달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차의 가태기성물은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분해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토 한방제약의 콜라겐 히알로노산 마차 만나보고 계신데요 네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콜라겐이 가장 기본이죠 베이스는 콜라겐인데요 콜라겐이죠 콜라겐이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는요 인정형 제품이 한 1000mg 정도 돼요 네 근데 저희 이토 한방제약 이 제품은 무려 4,995mg 이야 약 5배 정도 5배 네 이것도 정말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좋아요 네 근데 거기다 플러스 히알로노산 이야 그 히알로노 좋잖아요 우리 뭐 피부에 그 수분 저장 창고라고 하죠 네 그 히알로노산 플러스 플러스 마차까지 들어있습니다 마차죠 네 마차에는요 참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게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참 좋거든요 맞습니다 카테킨이 어떠한 효능을 갖고 있냐면 네 일단은 뭐 중금속 배출에 도움도 주고요 네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줄 수 있는 도움을 주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항산화 효과까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성분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쵸 게다가 맛까지 좋으니까 네 우리 어르신분들은 차로도 마실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요거트라던가 아이스크림에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우리 이토 한방제약의 제품을 네 기술력이 정말 좋잖아요 맞아요 저분자 공법 네 맞습니다 이 고분자로 되어있는 식품들을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네 흡수가 많이 안 돼요 체내 흡수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먹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저분자 공법으로 만든 저희 이토 한방제품의 콜라겐 히알루론산 마차는요 네 저분자 공법이기 때문에 흡수력도 굉장히 좋고요 네 맞아요 게다가 뭐 차 우려드실 때 네 뭐 잘 안 녹는다고 해서 뜨거운 물 먼저 부어서 막 녹여가지고 네 맞아요 찬물 막 이렇게 넣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냥 찬물에다가 저어주시면 잘 녹으니까 용해력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정말 좋았어요 네 일단 오늘 저희가 함께 히알루론산 마차 네 만나보셨는데요 네 너무 좋은 상품이니까 고객님들도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력과 긴장만화 스트레스 감소를 요하는 수험생 및 탑생 카테기 성분은 알파파를 증가시켜서 집중력과 긴장감 완화로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다양한 다이어트의 실패를 경험한 여성분들께 권합니다 카테기 성분은 항산화 효과와 체내 중복소 배출,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분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건강한 하나씩과 음료를 찾는 부모님들 마차와 우유를 섞으면 마차라떼 마차와 아이스크림을 섞으면 마차 아이스크림 비싼 간식을 집에서 저렴하게 만들어 드세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 주름에 민감해지는 3, 40대 주부들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외에도 마차가 몸속에 독소를 배출해 피부를 맑게 해줍니다 네 이토 한방제약에 콜라겐, 히알루론산, 마차 만나보고 계신데요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지 지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잖아요 맞아요 앞으로도 공부할 날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은 정말 좋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 좋은 알파파 그런 효과가 있어서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한 잔 딱 먹어주면 또 이런 완화가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사실 전 여자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항상 피부 고민, 체중 고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줍니다 얼마 전에도 종편 채널에서 한 분이 목차의 카테킨 성분을 12주간 꾸준히 드셨더니요 체지방이 2.3kg나 감소가 됐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운동 진짜 열심히 죽어라 해도 빠지기 너무 힘든데 체지방이 2.3kg나 마시기만 했는데도? 그럼요 그럼요 저희 어머님들 우리 자녀분들한테 어떤 간식을 사줄지 참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또 이게 건강에 좋은 간식들은 비쌉니다 비싸요 비싸요 요즘 말차로 만드는 간식들도 참 많습니다 말차 라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말차 아이스크림도 있을 건데 가격대가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냥 말차 이 콜라겐 히알룰로서 말차를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요플레이나 우유에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건강 간식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녹차 라떼 녹차 아이스크림 많이 팔잖아요 좀 써요 그래서 저희 신랑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마차는 좀 달달합니다 그래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계속 드시게 될 거 같고요 맞습니다 저는 저희 이제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시부모님이라든지 저희 친정엄마라든지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선물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성문들이 들어있는데 이 기회 놓치실 건가요? 놓치면 안 되죠 오늘 콜라겐 히알룰로서 마차로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에 6.5g 기준으로 150mm의 물 혹은 우유 등에 녹여두세요 비호에 따라서 아이스크림, 핫케이크, 트위크 등 다양한 간식에 첨가해주셔도 가능합니다 이토 콜라겐 히알로서 마차 한 달 넉넉히 드시는데 4만원입니다 이토 한방제약의 콜라겐 히알로서 마차 참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릴까 해요 저는요 물로 간단하게 차가운 물로 보여드릴 건데요 물 여기 있죠? 차가운 물이에요 시원한 물입니다 차가운 물인데도 잘 녹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요 자 이쪽에서 한 스푼 쭉 있죠? 두 스푼 넣어보겠습니다 이건 기호에 따라서 달게 드시고 싶으면 더 넣으셔도 되고요 난 좀 덜 달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더 적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원하시는 만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녹았네요? 네 녹았어요 두 마디 했는데 다 녹았어요 이게 바로 저분자 공법이니까 네 용해력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녹차 그리고 말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탔어요 저는 우유를 타먹는데 우유를 타먹으면 진짜 녹차라떼예요 완전 그렇죠 여러분 비싸게 주고 사먹지 마시고요 집에서 진짜 편안하게 드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다 녹았는데요 네 제가 한번 딱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맛있어요 진짜 물에 타먹어도 맛있다니까요 그렇죠?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사실 녹차처럼 이렇게 좀 떨떠름한 맛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없죠 진짜 맛있어요 이게 말차이기 때문에 달달한 맛 있죠 우리 말차 라떼 먹는 듯한 느낌인데 사실 저는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할머님 또 여기 손님 많이 오셨을 때 좀 커피 한잔을 내주기도 뭐하고 또 음료수 뭐 줄 수 있어요 늘 먹는 거니까 그렇죠? 흔하디 흔한 걸 이렇게 주기에 좀 그러니까 네 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런 걸 딱 타드리는데 너무 고급스럽죠 그렇죠 너무 맛있어요 집안에 카페가 들어온 것처럼 네 맛있죠? 맛있어요 저는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제가 또 이 가루만 주면 안 먹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요플레를 준비했는데요 요플레에다가 넣으시면 녹차 요플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차 요플레가 자 저는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그래서 저으시면 사실 이거 녹기가 참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좀 걸쭉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요플레라서 물이 아니잖아요 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식감이 있게 덩어리가 있어서 있게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벌써 다 녹아버렸어요 그렇죠 네 색깔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해볼게요 완전 이게 플레인 요거트라서 사실 하얀색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녹차에 그 말차에 약간 녹색이 약간 돌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이게 그 걸쭉한 것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냥 음 이야 맛있겠다 건더기 하나도 없죠 뭐 알맹이도 안 보여요 그렇죠 너무너무너무 맛있겠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드셔보세요 네 네 어때요? 혼자 먹기 아깝네요 왜냐하면 이 플레인 요거트 요플레거든요 네 흥분해서 말도 더듬네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음 음 그 녹차에 약간 약간은 그래도 씁쓸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도는 감이 있어요 그렇죠 고유의 맛이 있으니까 네 하지만 달기도 달지만 이 구수한 녹차 향과 그 다음에 이 플레인 요거트만의 그 특별한 달콤한 달짝지근한 맛도 있고요 음 부담이 없어요 맛이 음 우리 아이들도 잘 먹겠네요 네 진짜로 그리고 저희 아들도 음 입이 까다로워가지고요 네 맛없으면 한번 먹고 절대 안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니까 먹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실 좀 달달한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또 우리 어르신분들은요 달달한 거 많이 먹으면 또 이상할까 봐 네 또 양치 잘 안 할까 봐 네 걱정하시는데 우리 자연에서 가져온 그런 달달함이기 때문에 네네 건강이 더 좋은 거죠 맞습니다 음 이렇게 다양하게 들 수 있는 이 말차 네 마차죠 우리 콜라겐 히알루론선 마차요 네 딱 한 달 분 한 달 분이 얼마죠? 놀라지 마세요 반론 4만원입니다 4만원 4만원에 집에서 비싼 녹차 아이스크림 네 녹차라떼 네 즐기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손님이 딱 집에 찾아오셨을 때 커피 내지 마세요 커피 내지 마세요 네 인스턴트 커피 내지 마세요 건강하게 콜라겐 콜라겐 희알루론산 희알루론산 콜라겐 히알루론산 마차 세 가지가 들어있는 한번 쫙 접대해보세요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네 단돈 4만원에 만나보세요 강남 찍고 영동 찍고 정담동까지 피부관리 하나 받는데 지친다 지쳐 피부관리 하나 받는데 하루에 절반 시간을 투자해야 되나요?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차비로만 벌써 몇만원이야 귀차는 감수하고 받아왔던 피부관리 이제는 집에서 먹으면서 관리하세요 콜라겐 히알루론산 마차로 맛있는 피부관리 피부에 좋은 콜라겐 지방분 0%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으로 피부관리 오케이 일본 최고의 녹차 생산지역에 마차를 넣어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오케이 가루 형태로 물, 우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 가능합니다 헝고 위에 덧발라 100으로도 오케이 이통 한방식품은 어떤 회사인가요? 1887년부터 건강식품을 생산해온 130년 전통의 일본 이토 한방자계 정식 수입제품입니다 단시간 160만개 누적판매 빅히트 간편하게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토 콜라겐 히알루론산과 동일한 4995mg의 콜라겐과 5mg의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섭취와 흡수가 잘되는 저분자 공법으로 흡수율은 높이고 찬물에도 잘 녹습니다 남녀로서 좋아하는 마차로 거부가 없이 달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차의 카테기 성분은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을 분해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력과 긴장만화 스트레스 감소를 요하는 수험생 및 탑생 카테기 성분은 알파파를 증가시켜서 집중력과 긴장감 완화로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다양한 다이어트 실패를 경험한 여성분들께 관합니다 카테기 성분은 항산화 효과와 체내 중급소 배출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건강한 한식과 음료를 찾는 부모님들 마차와 우유를 섞으면 마차라떼 마차와 아이스크림 섞으면 마차 아이스크림 비싼 간식을 집에서 저렴하게 만들어 드세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 주름에 민감해지는 3, 40대 주부들 콜라겐과 히알론산 외에도 마차가 몸속에 독소를 배출해 피부를 맑게 해줍니다 녹차와 마차 무엇이 다른가요? 녹차는 찻잎을 우려 마시는 잎차입니다 마차는 찻잎까지 갈아 넣은 분말차입니다 비타민이 토코페를 섬유질 등 자체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요 또한 녹차의 떫은 맛과 쓴 맛을 덜 느낄 수 있고 싱그러운 향과 달달한 맛까지 즐기세요 하루에 6.5g 기준으로 150mm의 물 혹은 우유 등에 녹여두세요 기호에 따라서 아이스크림, 핫케이크, 츄에크 등 다양한 간식에 첨가해주셔도 가능합니다 한달 넉넉히 되시는데 4만원 4만원입니다 4만원 4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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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원